안녕하세요 문광태 역할의 김수현입니다. 오늘 촬영을 이렇게 해보면서 첫 번째로 날씨를 너무 너무 방심했어요. 날씨를 너무 우습게 봤다가 지금 아주 제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 뭔 소리가 나는지? 제가 너무 너무 오랜만에 촬영장이라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떨렸는데 오늘은 현장에 오정세 선배님도 계시고 있어서 아주 아주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싸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고문형 역을 맡은 서혜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요. 배우들과 또 감독님, 스태프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. 저희 드라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고문형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문상태 역할의 배우 오정세입니다. 오늘 첫 촬영이었고요. 지금 방금 첫 촬영을 마쳤는데요. 설레반, 걱정반, 기대반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차곡차곡 잘 찍어서 좋은 작품 만드는데 해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아... 안 되지? 아... 안 되지? 죄송합니다, 이건 제가 처음 투어 아, 1절만 이제 3대를 볼 수 있네 대박!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